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그거 뭡니까 아 다크나이트 200까지 어 수공이 거의 280.. 90만 정도 샀었는데 빠지다보니까 아 대강 이정도 될까요 그 다음에 아 아이템 아이템 그렇죠 연금술사 덱 5% 4% 5% 실블링 엔젤릭플라이스 골든클로버 무기 17성에 위대한 파플라토스 댐공 댐공 그 다음에 모자는 17성에 레드 워리어 마이스터 심볼 아쿠아틱 레터 논장실 워리어 암호 다 좋아요 추억도 나름 준수하다 어 17성에 12%의 공식이 17성 신발 77 추억의 힘 18% 지양값 지양값 17성에 수림북 9% 9% 블랙메탈 9% 대아시터스 6에 24 조그 12% 에디 5에 24 9% 워리어 케이스 골드하트 버스크 체인 요렇게 되구요 펜은 이제 042 026 042 042 입니다 사냥터는 어떻게 하였는거야 어딨죠 그 메모자 아이고 있다 140부터 커피머신 지구방위본부 아 이번엔 다른 위기였는데 잠시만요 타오르는 바이언도 타오르는 바이언도 182부터 했었는데 180부터 했을 것 같습니다 소울기 타차 이즈 아주 쉬웠습니다 다 원킬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유니온 보여달라고 아 그렇게 쉬웠구요 이렇게 사냥터를 쳐 놓고 유니온은 현재 8925 입니다 이제 요거하고 요거 두개만 키우면 유니온 8천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요 어 소리 안나네 감사합니다